안녕하세요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김교수 씨, 샌드 드립 커피, 고소한 흑돼지 토마토 스튜 괜찮으시죠? 네, 이거 스튜 맛있어요. 이거 한 주시면 돼요. 애기 거는 따로 먹어요. 저희 사실 우유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. 우유도 조금 한 잔. 그냥 차가운 우유 상관없어요? 네, 상관없습니다. 그럼 우유 한 잔 드릴게요. 아, 깨끗이. 아, 깨끗이. 아, 깨끗이. 지금 내려가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? 아직 안 돼. 아직 멀었죠? 감사합니다. 완성! 스튜 나왔습니다. 맛있어? 대박! 대박! 잠시만, 잠시만. 토스트 같이 나올게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가운데 자리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잠시만요. 도색하실게요. 손을 입력해서 세트 인스템을 사용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